진짜 아름다운 격려 이건 우리 기억 네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한 번 해볼게요 하하프라고 소울 가득한 디바 예 지구의 날 미련해 잘 느껴지는 날 Welcome to Trey I can start again I keep going on 백걸이게 딱 좀 느끼해 골대 뺏기는 너의 영향은 뻔하지 내게 같은 동경지 어둠이 삭혀버린 방안 켠 곳곳을 바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어둠이 삭혀버린 방안 켠 곳곳을 바 어둠이 삭혀버린 방안 켠 처음부터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 앨범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먼저 듣고 하시는 것보다 맨 처음에 CD를 딱 이렇게 들으시면 그냥 처음부터 듣고 딱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개인 취향에 좋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진행 너무 힘든 앨범 힘들게 준비한 앨범인 거 같은데 근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지는 몰래서 이렇게 한번 틀어놨는데 온맨 명맨 아니 이번에 안무도 멋있잖아요 안무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너무 어려운 안무를 소화를 해야 했었는데 너무 멋있는 안무가 나왔어요 아무튼 감히 말하면 진짜 명반이라는 명반의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명반이란 단어를 몇 번이나 쓸 줄 알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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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았다 옆에서 명반밖에 안 들려 아니 근데 진짜 명반 느낌이어서 진짜 명반입니다 여러분들 활동할 텐데 이거 계속 말하네 나 명반이 꼬마나 할까? 이번에 그 핵심 다져 명반 이번에 키워드는 명반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 입으로 우리 입으로 감히 말씀드리자마 감히 얘기하자면 명반이다